우리 다섯번째 뭐 마치겠습니다. 선악과를 입에서 뱉어내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입니다. 선악과를 뱉어내는 최고의 방법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이요. 한우수만 께에 오면요. 이렇게 참 아이러니한게 한우수만 께 오면 이렇게 막 말씀에 집중하고 성인께서 여러 프로에 치는 말씀에 집중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삼아 하는 영혼이 있고 또 한사람은 어떤사람이냐면 트집을 잡아요. 트집을 잡아요. 저는 술 먹으면 안된다 그러는데 술 먹어도 된대요. 이거는 있잖아요. 못 깨져야 할 도전이에요. 저는 제가 누누이 술 한 방울 주에도 귀신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술 먹어도 된대요. 이거는요. 이거는 목회자에 대한 도전이에요. 또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고 거짓말하니까 너희가 나 사도를 적힌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명을 적힌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축사를 맡기시고 그 가증 고생하면서 영혼들을 끄지마는 가정 속에서 술 한 방울 주에도 귀신이 있다고 제가 결정을 내놨는데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술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입을 열게 되면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가 영혼들을 흔들게 되고 아 먹어도 되는구나 그럼 목사람이 맞는 거야 이분 말이 맞는 거야 사람과 홀락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영혼이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갈등합니다. 이 결을 또 떠날 수 있겠죠. 영혼들하고 연합한 영혼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7장 15절이에요. 사도바울이요. 거듭난 사도바울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대요.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으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대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으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악을 행한대요. 이게 뭐라고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듭났는데 선을 해가고 싶은데 내가 난 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8절이요 내 속고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듭나도 우리 육체는 선하지 않아요 이게 참 약한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거듭나서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해가고 싶은데 나는 선을 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왜 안 바뀌냐 왜 안 바뀝니까 라고 소리칠 게 아니라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야 돼요 주구장창 성령을 의작해야 돼요 왜 안 바뀌냐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 19절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안 돼 이게 거듭난 뒤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나는 안 바뀌는데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말 쓰면 미워하지 말라는데 그냥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또 비판했네 나는 또 로또를 사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어떻게든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빚이 있는데 그걸 갚을 상관하고 또 로또를 사고 21절이에요 21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한 뿐 21절입니다 내 지체속에 내 몸속에 내 육체속에 한 다른 법이 있는데 내 육체에 한 법이 있대요 그런데 내 마음 내 영 안에 내 영 안에 마음의 마음의 법이 또 하나 있는데 육체 안에 있는 어떤 법과 내 마음의 어떤 법이 싸운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의 어떤 법이 육체에 있는 죄법에게 사라질 거라 한마디로 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육체의 정력에 질질 끌려 다니는 거예요 질질 음란하고 세상 물질에 온 정력을 쏟고 그런데 8장에요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작이 없대요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곧 십자가를 만난 자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통치가 거듭난 자들의 거듭난 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시자마자 아니 어느 한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성령과 원전히 연합했다 하더라도 우리 육체에 있는 죄의 법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 돼도 성령과 연합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는 우리 육체에 여전히 죄의 법은 있지만 끝도 없다 이거 끝도 없다 해방됐다 이거 해방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 해치는 거를 80% 90% 교회들이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안 하냐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 육체에 죄의 법이 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법이 되면 그 나라에 가기 때문에 육체에 죄의 법이 있다 우리 마음에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서로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전에요 좀 전에 23절에 내 육체에 죄의 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고림도구서 12장 7절로 가볼까요 고림도구서 12장 7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복사님 거듭난 사람들이 몇 귀신 들립니까 네 우리 12장 7절 이하를 보면요 거듭났던 바울도 이게 지금 고림도구서가 이게 기록된 게요 AD 50 58년 네 56년경이에요 AD 56년경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한참 한참 지난데요 자 우리 12장 7절 국소의 내부절요 7절에서 9절까지요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품으로 너무 다가오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곤 사단에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다가오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자 여러 개시를 다 바울이 받은 게 많은데 너무 되게 커서 너무 차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줬대요 가시를 푹푹 찔려주는 가시를 줬다 그런데 이 가시가 이 가시가 이게 병이냐 어떤 약점이냐 그런데 그 뒤에 나와요 이 가시를 줬는데 이게 뭐냐 곧 이 가시가 뭐냐면 사단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 사자가 뭐로 되었냐면 원어로요 앙결로스에요 뭐라고요 천사에요 그런데 단수야 한 천사 그럼 누구에요 사탄에 속한 한 천사는 누구에요 사탄의 천사니까 사탄에게 속한 천사는 뭐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악령 사탄과 함께하는 악령이에요 악령 곧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의 육체에 들어와서 괴롭히는 더러운 자 내 입체에 가시를 줬는데 이게 뭐냐면 사탄에게 속한 악한 영역이에요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 바울을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악한 영역을 어디에요 바울의 육체에 그럼 거듭나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온다니까 아니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육체에 못 들어온다면 절대로 법적으로 못 들어온다면 영적인 법으로 못 들어온다면 어떻게 서두바울의 육체에 악한 영역을 지어냈냐 이걸로에요 자 8절 더 분명해지는 건 이것이 이 악한 영역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이 헬라오로요 물러나기 위하여 물러가는 것을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강조였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 이 영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 영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 악한 영 좀 내보내달라고요 그때 주님이 내 은혜가 내가 내가 너를 포함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너한테 조카도 그게 무슨 얘기에요 십자가로 네 육체에 이 악한 영역 하나가 있지만 너는 십자가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거에요 조카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면 어떤 경우 어떤 경우 많은 경우는 고난이 오면 나를 또 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라 그래 지금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데요 그러니까 그 수술중등의 남편을 통해서 우리를 깨운다 이거에요 나의 부족을 나의 부족을 말씀하시고 그 못난 남편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 깨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또 보게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남편이나 그런 아내 또는 아이를 통해서 또는 부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십자를 더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 저 사람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시어머니를 내 아들을 또는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를 내가 미워했는데 어릴 때 우리 아빠가 너무 나를 때려가는데 너무 미워했는데 어느 날 십자가의 은혜를 보니까 그게 아니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아빠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아들 또는 딸 시어머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십자가가 십자가 은혜를 적하구나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나를 치는 이 고난이 참 십자가를 바라고 했구나 십자를 바라고 했구나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여 합니다 지금요 사도 바울이 고름도서 12장 7절에 내가 귀신 들러 있었다 귀신 들러 있었다 내가 귀신 들러 있었다 이걸로요 제가 12장 7절을 읽고요 깜짝 놀랐어 와 바울이 들렸구나 바울이 그리고 로마서 책장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육체에 그 귀신 드는 걸 뭐라고 하면요 자기 육체에 죄의 법이 자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법이 있는데 성령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바울이요 자기 육체에 죄의 법이 있는데 이것도 죽어있는 법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의 역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7장의 죄의 법은 귀신의 역사요 8장 2절에 말하는 성령의 법은 살아계신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공존한다 근데 어떻다고요 성령의 법의 통치를 따라가면 귀신의 역사가 우리 육체에 들어와서 아무리 흔들어나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려있어가지고 안 들린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강적인 바울 몸에도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힘들게 할 진데 어떻게 리랑 또는 저 그 누가 예외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바람에 말하는 고림도호사 7장 7절은 누구든지 들릴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기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안 들린다 에엥 고답이예요 오늘 선악가를 뵙는 책을 갖고 있는데 그럼 제가 얘기를 왜 하냐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냐가 들릴 수 있고 또 성령을 의지할 때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귀신은 혀를 가지고 신자들을 뵙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귀신의 역사가 내 육체 내 겉사람의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르면 모르면요 내가 함부로 하는 말 내가 함부로 비방하는 말 내가 이간질 하는 이 입이 이 혀가 이 혀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하는 것하고 내가 뵙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귀신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귀신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침투해 있는 걸 모르면 우리가 이 혀를 절제하지 못하고 이 혀를 귀신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일이 힘들어지고 이 선악가를 선악가를 이제 뱉어야 되는 방법을 몰라서 다른 말은 뭐예요 선악가를 뱉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성령과 연합하는 거예요 선악가를 뱉는 방법은 성령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살인하고 싶은 그런 모든 마음들을 갖고 있는 이 선악가를 우리 입에서 뱉으려면 최고의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고 부르고 인격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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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